물론 뭐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이러면 좋겠지만 사람이라서 그렇지 못한 것이 당연하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저 또한 원작을 봤을 때 그리고 시나리오를 봤을 때 그리고 영화를 봤을 때 느꼈던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고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받았었는데 이러한 감정들이 전해졌으면 좋겠고 모든 자식들이 다 부모님한테 잘하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못한 것이 또 당연한 거고 이 영화를 보시고 또 부모님들을 생각할 수 있고 가족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좀 됐으면 하는 너무 큰 거를 바라지는 않고요 그 정도를 바라고 있죠